근데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를 지나가면 물이 무조건 나온단 말이죠? 그럼 초가 꺼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 밸브를 지금 딱 보니까 이걸 잠궈야 돼 근데 이 잠굴 뭔가가 있어야 돼 난 말이죠 어? 태엽 열쇠 나이스 맞지 않는다 그럼 저쪽인가? 여기서는 소용이 없다 태엽 열쇠는 어디에 쓰는 거지? 초에 불을 붙이고 만원경 들고 가면 안 되냐고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듯? 얘네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듯? 여보세요? 일단 끄고 어? 뭐야 왜 안 꺼져? 가스불 위험한데 저거? 절대 안 통할걸요? 절대 이건 안 될걸요? 이거 뭐야? 안 되지? 그렇게 게임을 발로 만들진 않았을 겁니다 저거 뭐야? 히얼 어? 저기 밸브 있다 어허 어허 여기도 안 맞는 것 같고 저거 깨끗한 만원경으로 뭘 할 수 있지? 잠시만 잠깐만 잠깐만 일단 만원경을 디디디 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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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지러운데요? 아 어지러운데요? 자기야 이거 어지러운데요? 어? 뭐야? 화면이 바뀌었어 어,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뭘 뜻하는 거지? 어, 잠깐만 비밀번호인가? 목매던 사람 까마귀 태아 그렇지! 어... 아, 완전 나 똑똑해 아, 나 완전 천재인가봐 아, 미치겠다 나 완전 똑똑해 우와... 이 인형은 맞추기가 어렵다 어쩌라고 만지기가 어렵다 그러면 일단 요것을 여기 한번 가져가 볼게요 어? 소용이 없는데?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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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또 태워야 되나? 인형을... 구워, 구워 그렇지! 구워! 하하하 아아... 인체모형 손가락 이야... 여기다... 인체모형 손가락 여기선 손이 없다 이런... 된장 여기가... 저게 어떻게... 가지... 어떻게 뚜치... 그걸로는 자를수 없다 그렇겠지 자를수 없겠지 음... 오! 여기, 여기, 여기 거기가 아니지, 여기지 여기 그렇지! 여기, 여기, 여긴 뭐야? 이거 뭐 없어? 오, 그렇지! 뱉어! 뭘 뱉어내라! 뭐 끝이니까? 에? 뭔가를 들 수 있을 것 같다. 뭘 들 수 있는데요. 더 돌려? 뱉어! 촛불로 못 태우냐구요, 밧줄을? 어? 천잰데? 이케엄? 이케엄! 흠! 허어어! 천잰데? 어? 이거.. 스포 아닙니까? 흐흐흐 비밀번호 없이 여는 것은 힘들 것 같다 아 방탈출 카페야 여기 여러분 여기 신장개업한 방탈출 카페랍니다 근데 얘는 역할이 뭐야 지금 아 여기다 뭘 놔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뭔가를 해주는 애 같은데 그죠 잠깐만 이쪽에다 뭘 걸어줘야 되나 잠깐만요 잠깐만요 망원경은 이제 필요 없겠지 이거 아 손에다 뭘 들려줘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손에다가 뭐 없나 어 벌써 2시 23분이야 어 여기 뭐 있다 오 그래 그래 풍선 자 가져왔습니다 맞지 않는다 그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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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봐 나와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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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선 그렇지 오오오 뭐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헤익 미쳤나봐 오후 아이유 우와 오오 루저 그래 나 루저다 그래 나 키 작다 이놈아 나 키 작다 이놈아 아 루 루 루 루 루저 잠깐만 루저 스피링이 어떻게 되었지? 나 지금 멘붕이 왔는데 멘붕이 왔어 S죠? S 아 진짜 S E R 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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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난 그래도 어 79니까 그 정도의 루저는 아니야 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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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헐 5 집중 그래 해왔다 해왔다 커지겠지 먼저 루 6 컷 4 4 핫 핫 핫 핫 핫 핫흐... 핫핫 핫핫 핫... 예 에단 아닐걸요? 예 에단 아니에요 어 문..없어 문이 없어 지금 에다는 비디오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에단이나 데이블을 켜서 물을 틀면 되는데 그렇죠 어흐흐흐흐 오케이 자 에다는 이걸 그냥 본겁니다 아 간만에 깨끗하게 맑게 자신있게 좋아 아 화면이 간만에 맑아졌네 갑니다 혼자 왔니? 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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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또 나이트 갈때는 칼이 제격이지 호호 호호호 호호호 whoo 인텀 tijd 크빗 마이 ache 어흐흐흡 히히ם 히 히힛 히히힛 히히힛 히힛Д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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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e got something for you Lookie, lookie, what I've got You know what this is for? You know what Zoey wants to do with this? She thinks this thing is special No, Ethan. That ain't special. This, this right here is special. You see, Ethan? Hot, everybody wants to turn back the fuck! What? What? What, Evelyn? 얘는 잘려도 뭐, 고통이 없잖아 I'm just trying to show him not everybody wants to go back the how things were. So, he's a stupid bitch. She doesn't understand that I don't want to go back the how things were before my father found y'all. Now everybody wants to turn back the clock. So, so, Et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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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can go... 잘렸을 때도 그랬잖아. 그리고 팔이 지금 또 재생된 거 보니까 재생되나 본데, 애가 Oh, you all looking for them ingredients, but you ain't gonna find a god damn thing, Ethan. You make that serum? Ooh, baby. You're gonna have to come through me. You hear? Come on, Ethan. What is it? 어떻게 해야 되지? 칼로 잘라도 또 재생될 거 아니야. 어떻게 해야 되지? 칼로 잘라도 또 재생될 거 아니야. 어, 2시 반이네. 오늘은 좀 더 할게요. 30분 정도만 더 할게요. 오늘은 아까 초반에 너무 헤매해가지고 스토리 진행을 많이 못한 거 같아. 이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제 지나가면 안될 것 같은데? 아우. 아우. 헤헤. 멍청이. 그래도 지나가려면 안 될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지? 이거 어떻게 해. 잠깐만. 딴딴딴딴딴딴 딴딴딴딴딴딴딴딴딴 그래. 이렇게 가는 거였어. 딴딴 오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했어 또또또 또또또 오. 헉.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해. 오우. 오. 위에도 있어. 오. 이거 지나갈.. 못 지나갈 것 같은데? 누울 순 없나요? 총으로 쏴야 되나? 아, 내 총알 아까운데. 오. 이거 어떻게 해. 오우. 오. 위에도 있어. 오. 이거 지나갈.. 못 지나갈 것 같은데? 누울 순 없나요? 총으로 쏴야 되나? 아, 내 총알 아까운데. 빵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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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어. 칼로 자르면 안되지. 아까 터졌잖아. 칼로. 칼로. 저기하다가 터졌잖아. 젠장. 와아. 이제 칼로 상자도 못 보게겠네. 아. 여긴 뭐가 또 있나? 살짝 지나가면 된다고요? 안될 것 같았는데? 여긴 되겠다. 어, 안되겠다. 오오오오. 또 하나 더 있어. 또 하나 더. 아, 여긴 그냥 지나가야지. 여긴 지나가도 돼. 아. 아. 이리와. 어. 아. 뭘 집어넣을까. 어? 이거, 이거 있네? 잠깐만요. 이걸로 그럼 뭐. 무기 만들 수 있지 않나요? 고체 연료랑 같이? 잠깐만요. 두합. 이거 아니고. 고체 연료. 유탄발사기용 탄약. 유탄발사기용 탄약. 독. 불타는 거랑 독이랑. 불타는 거. 예. 카노님 들어가세요. 잘자요. 이거 하나 만들겠다. 됐어. 또 만들 거 없나? 이거 일단 넣고요. 뭐, 유탄발사기 하나 들고 다닐까? 이쯤에서. 이제 열쇠들 필요 없겠죠? 여기서는. 다 넣고. 유탄발사기 일단 하나 딱 꺼내고. 좋아. 화염탄. 좋아. 다섯 개. 허브 일단 너나. 너나. 됐어. 이렇게 갖고 다닙시다. 또 뭐 가져갈 거 없겠지? 한번 더 확인해 볼게요. 어... 퍽히히는 pastor beautiful. 주밀에 Pa. 안. 뇌. 0, 6, 2, 1 아 뭐야 아 뭐야 0, 8, 1, 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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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뭐였지 또 뭐였어요 아 뭐였어 다시 말해줘 야 공원 어 문 열린거 같은데 문 열렸네 아니야 저기는 그냥 안되는거였어 저기는 뭐래도 안될거야 화학용액 아유 진짜 아 이런식으로 에너지 깎아먹으면 안되는데 아유 무서워 그렇다고 이거 또 아까운 총알을 쓸 수도 없고 잠깐만요 잠깐잠깐잠깐잠깐 주무세요 0514 한번 해볼까요 그럼 그래요 0514 한번 해보죠 뭐 0 5 1 4 안돼요 안돼 안돼 걔가 가르쳐준건 다 쓸데없는거였을거에요 여기서 이제 찾아봐야지 뭐 아이템 없나 0612야 0612야 아냐 어 안될거 같애 오 오 됐어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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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뭐야 오우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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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진짜 이 저거 왜 죽었니? 근데 아.. 진짜 아.. 이렇게 쓸데없이 쓰면 안 되는데 어? 뭐야 왜 왜 잠깐만 나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뭔 일이대 아 이거 뭐가 있었구나 또 아닌데 뭐지? 아이치찌 저 저 저 줄 땜에 그런거죠 저 개조 아 계속 터지나보네 저 줄에 안단거 같았는데 난 저 줄에 안닿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내 착각인가요? 일루와 일루와 왜 내 한방에 안죽어 좋아 좋아쓰 어잇 어잇 아 좀 한방에 죽어라 총알도 없는데 너무하네 진짜 어 아까 상자는 한번 터졌고 그 다음엔 왜 터진건지 모르겠네 뭐가 터진건지 아까 이거 음 이거는 버그야 버그 흐흐흐흐 난 억울하다 아 선반 아래에 스테로이드 같은게 있었다고요? 진짜? 잠깐만요 고체열결 탄탄용 어 또 홈스윗홈이다 일단 저장하구요 실패 여기서 저장이라는 것은 진짜 조만간에 뭔가 있다는 것 같 이ową 음... 데에에에에에에에 저 밑에 있었... 다구요? 워이 시끄러 선반 아래? 오! 오오오오오오오 윗사람들 눈썰미 봐 허잇! 아아 어우 회복됐어 회복됐어 좋아 아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빠른 시일 안에 잊겠습니다 제가 이건 빨리빨리 잊어야지 아 고맙습니다 좋네요 어우 어우 너무 좋아요 후우 날아갈 것 같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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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 뭐였지? 오오 이거 좋은건데 조합 조합할 수 있는게 그래 2탄 이런 방송은 언제언제하나요 넘나 재밌죠 지금 흐흐흐흐흐흐흐 이런 방송을 자주 하질 않아요 제가 이런 방송은 진짜 어쩌다 거의 월 말쯤에 보통 하거든요 평소에는 제가 이런 방송이 아니라서 으쌰 내려가 공포 제가 게임 BJ가 아니어서 자주 하질 않아요 으쌰 평소에는 그냥 공포 라디오 방송을 하고 있구요 가끔 이제 이런 명작 게임이 나오거나 으쌰 또 이제 월 말쯤 됐을 때 좀 여유가 되거나 할 때 이렇게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뒤로가 뒤로가 지금 피가 중요해 지금 총알이 중요한게 아니라 이거봐 와아 나만 저거 했었으면 큰일날뻔 했어 완전 재미있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흐흐흐흐 잠시나대 흐흐흐흐 야 어디가요 나 어디갑니까 이거 누르면 되나요 어 어 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패러리 사랑해 배터리를 채워야구 흐으으으 이런 진짜 와 보스전인가요 조용히 해, 형님. 우리는 젠장들도 있네. 너희도 다 젠장해. 너희도 다 젠장해. 괴물 소리가 났는데? 일단 산탄으로 으샤 제법이지 으샤 으샤 배가 약점인가 혹시? 우 우 우 우 우 오이 토쟁이, 아이 틀어! 아이 뭐야 아이 토쟁이 trait Be...가 약점이야 뭔가 최영은 저랑 비슷한데 말 Filip 어핳 오 이제 총알이 몇개 없어 죽었냐? 죽었어 죽었어 하나 더 있겠지 뭐 끄지야? 끄십니까요? 어떻게 돼? 어디로 갑니까? 어, 여기 뭐 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